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 등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원회가 화물선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불교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허영주 가족대표를 비롯한 유족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찾아 사고가 난 지 2년 반이 다 됐지만 침몰 이유나 유해 수습 등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다면서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특히 스텔라 데이지호처럼 개조한 화물선이 20여 척이나 된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가족들이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갖고 열심히 규명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한 뒤 종단 사회부에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침몰했고 2년 뒤 정부가 심해 수색에 나서 항해 기록 저장 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